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3면입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데요. 얼마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 이후에 지자체 간 장애인복지와 교육분야 등의 실태를 종합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애인교육분야의 종합수준 평균이 지난 2021년 80점, 22년 73점, 23년 64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지난해 지역 간 격차는 세종이 78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에 반해 전남과 경북은 58점대를 보임으로써 무려 20여 점의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소득경제활동지원 영역에서도 지역 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올해 전국 평균 점수가 42점인 가운데 지난해 대비 모든 시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17개 시도 중 서울이 5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3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즉 장애인소득경제활동지원 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예산 수립과 정책 등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장애계가 장애 관련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장애 당사자가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과 예산 편성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을 재개정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신면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이 315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에 반해 근로 여건에 있어서는 지난 2020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18%였던 가운데 지난해 20%로 2%가량 증가했고 직장 이직에 관한 양적 결과에서는 지난 2020년 28%였던 반면 지난 2023년에는 31%로 3% 상승해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 대비 175시간에서 171시간으로 소폭 감소해 근무 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과 근로 여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12면입니다. 복권기금이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사업으로 투입돼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입된 복권기금은 약 45억 원으로 차별 없는 관람 환경 등의 활용 중에 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13억 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해 올해 120편 이상의 영화를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복권기금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 향유권 재고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